자기소개야. 자기소개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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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 강사. 이거. 이거. 자기소개 해주세요. 이쁜 강사. 이수만이 빌려. 그렇죠. 저번주에 못 뵈서. 자기소개님들 이쁜 강사 이렇게 해주세요. 만날수록 사랑스러운 이쁜 강사 신혜원입니다. 고맙습니다. 너무너무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. 저도 맛있는 먹는 거. 저녁식사 하나 하고 오셨어요? 못 먹으십시오. 좀 싸울 줄 알았더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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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. 야채 중에 주먹처럼 생긴 게. 뭐가 있을까요? 남주먹. 감자. 감자에요. 이거 뭐라고? 감자. 감자. 이거 뭐라고? 감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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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 짝. 할 거예요. 이거는 감자. 감자보다 좀 더 커요. 이렇게 생긴 게 뭐 있죠? 고구마. 그렇죠. 맛있죠. 고마진 거. 이거는 고구마로 할게요. 고구마. 고구마. 짝. 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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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 짝. 나는. 배추? 아니요. 그러면. 원래 수박이네. 호박으로 할게요. 야채로 들어가니까. 호박으로 할게요. 이거 호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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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 짝. 이렇게 두 번씩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뭐였죠? 감자. 이거는. 고구마. 이거는. 고구마. 두 번씩 하고 한 번 연결. 천천히 한 번 해볼게요. 시작. 감자. 감자. 짝 짝. 고구마. 고구마. 짝 짝. 오이. 오이. 짝 짝. 호박. 한 번씩. 감자. 고구마. 짝. 오이. 짝. 호박. 짝 짝. 감자. 고구마. 오이. 호박. 짝 짝. 짝 짝 짝. 끝. 오 잘하셨어요. 멋져요. 한 번 더 잘하셨네요. 우리 조금 빠르게. 스피드하게.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. 시작. 감자. 감자. 짝 짝. 고구마. 고구마. 짝 짝. 오이. 오이. 짝 짝. 고구마. 짝. 고구마. 짝 짝. 오이. 짝. 고구마. 오이. 호박. 짝 짝 짝. 마지막 거 생략할 뻔했어요. 그렇죠. 고구마. 오이. 호박. 이어서 이렇게 하는. 이거는 야채 박수가 있었고요. 한 가지 더 해보도록 할게요. 자. 쉬워요. 쉬워. 여기는 위에죠. 위로 위로. 짝 짝. 아래로. 아래로. 짝 짝. 위로. 짝. 아래로 짝. 위로. 아래로 짝. 쉽죠. 쉽죠. 자. 이번에는. 이거는. 밖이에요. 밖으로. 밖으로 짝 짝. 안으로. 안으로 짝 짝. 밖으로 짝. 안으로 짝. 밖으로. 안으로 짝 짝. 좋다. 밖으로 해볼까요? 우리 발까지 한번 해볼까요? 안 되는 거예요. 밖으로. 밖으로. 아이고 안 보이네. 밖으로. 밖으로. 밖으로 밖으로. 밖으로 밖으로. 짝 짝 안으로 안으로 짝 짝. 밖으로 짝 안으로 짝. 밖으로 안으로 짝 짝. 밖으로 안으로 짝 짝 했다고 할게요. 안 보이니까. 자 우리 가장 기본은 원래 찌개 박스가 있어요 찌개가 우리 지글지글 보글보글 끓잖아요 어 그리고 조금 많이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기본이라 무슨 찌개를 만들까요? 김치찌개를 만들까요? 된장찌개를 만들까요? 버섯찌개 버섯찌개 무슨 찌개 좋아하세요? 김치찌개 해주세요 김치찌개요 수고하요 수고하십시오 어? 네 무슨 찌개요? 김치찌개요 김치찌개 아니요? 너무 김치를 좋아하네요 너무 김치를 좋아하네요 예 다 물어봐요 다 물어봐요 또 두부찌개요 두부찌개 두부찌개 또 없어요? 동태찌개 이런거 안나오네요 동태찌개 전찌개 시즌이 아니에요 동태찌개 두부찌개 두부찌개 왕기야 선생님 두부찌개 먹을래요? 네 그럼 두부찌개를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찌개가 어떻게? 지글지글 짝짝 또 보글보글 짝짝 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지글 보글보글 짝짝 짝짝 아 맛있겠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은 찌개 박수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강사님 저기 야채박수 한번 더 해줘요 너무 좋아요 그거 야채박수요? 야채박수 준비하면 이야 한번 해볼게요 아니 설명 좀 다시 설명부터 설명이요? 네 네 네 요즘 많이 나오는데 많이 야채가 비싸졌어요 그죠? 많이 비싸졌죠? 네 야채 비가 많이 와서 그죠? 비가 많이 와서 그죠? 감자도 비하고 약간 고구마처럼 생긴 거 같죠? 정말로 오 고구마 챙겼네요 네 근데 위에가 좀 빨랐네요 네 많이 익었어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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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짝 길쭉하고 오이 예쁘게 예쁘게 빠져야지 또 김밥 쌀 때도 오이가 맛있어요 이제 김밥 쌀 때 쓰는 오이도 오이오이 짝짝 여기는 고구마 왜 내 얼굴은 호박은 아니지만 그도 수박 그죠? 야채도 그냥 야채를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호박으로 우리끼리 명칭을 하기로 할게요 그리고 네 두 번씩 야채로 수박이? 야채요 우리는 그냥 과일이 과일이요 과일이요 짝이 이렇게 갈게요 두 번씩 시작 모였어요 감자 응 말씀도 같이 해야 돼요 상상으로 하면 안 돼 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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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이 짝짝 호호박 짝짝 감자 고구마 짝 오이 짝짝 감자 보구마 오이 짝짝 짝짝 선생님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없죠 아니 감자 보구마를 한꺼번에 먹었더니 배가 부르네요 이거 배가 부를 때는 또 물론 소화를 시켜야죠 소화를 시켜야죠 소화를 시켜야죠 소화를 시키면 소화를 시키려면 거기다가 아까 쭉 찌개까지 먹어가지고 찌개까지 먹어가지고 찌개까지 먹어가지고 호시 호시까지거든요 호시 전쟁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아까 운동을 잘 시켜주신 것 같아서 소화 잘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오면서 오면서 봤지요 운동을 열심히 해주신 것 같아서 보니까 소화를 잘 시키실 것 같아요 응 덜 됐는지 됐는지 여기 염지검지 사이를 한번 눌러서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떠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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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프지 아파요 아파요 아파 진짜 아파요 안 아플걸 아 거짓말하면 안 돼 아 소화가 잘 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프지 않으실 거면 소화가 잘 강사님 다음에는 다음번에 건강박사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손가락박스 뭐 이렇게 강에 좋고 그거 한번 해주세요 아까 해주셨는데 아니 아까 해주시던데 아까 뭐 손끝 하셨는데 시력에 좋고 어깨에 좋고 등 좋고 몰라요 안 못 봤어요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해주세요 해주셨는데 선생님 속이 불편하더니 내려가세요 아이고 그럽니다 위로 나오든 아래로 나오든 나와야 돼요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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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강경박사 한번 해주세요 네 강경박사 어떤가요 손가락박스 뭐 감회 좋고 이거 뭐 종료하게 좋고 또 또 또 또 아까 하셨는데 했어요 한 번 아까 하셨는데 앵컬 아까 하셨는데 앵컬 한 번 해주세요 음악도 없고 앵컬 노래를 하면서 할까요 네 노래도 좋습니다 네 다 네 저희는 반복 학습이니까 또 하는 걸로 할게요 여기 원장님이 하시는 걸 제가 차에 오면서 듣긴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디 눈이 침침할 때는 손가락 박스 손끝 손끝 박스 네 손끝을 많이 많이 쳐주시고 네 주먹 머리 아플 때 두통 그러니까 애기 머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머리라고 생각하실 때 아 머리 두통이 아프다 했는데 머리 주먹 박스를 쳐주시고 네 여기 아까 내가 요즘 사실 허리가 좀 안 좋은데 많이 엄청 많이 치고 싶어 엄청 많이 치고 엄청 많이 치고 있어요 엄청 많이 치고 있어요 왜냐면 허리가 생명인데 어 허리를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네 여기는 어디라 그랬죠 아까 어르신이 엄청 많이 치고 싶다고 했어 어디가 좋다 그래서 허리가 시원해요 여기는 생실기 네 요실금 어르신은 아무래도 이제 아무래도 약하시니까 요실금을 다 구하시면은 네 요게 많이 안 되시는 경향이 있으시니까 요건 이 손이 안 되셔서 네 왜 이렇게 열심히 적으셨어요 하하하 네 이렇게 네 쳐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은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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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잡고 살고 나 잊은 달래 울고 불고고 뜨고 살이 흔동네 반대쪽 손목 꽃동네 그 동네 나의 꽃도야 그 속에서 놀던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예수야 뭐를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내가 그리스도야 자 이번에는 손을 번쩍 아까 어깨에 안좋다고 하셔서 어깨에 따른 이렇게 많이 또 관절을 돌려주시거나 근데 어깨는 부원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저도 그렇고 아마도 그렇게 괜찮으신 분들이 많이 없으실거에요 우리 현대인들의 고주병은 어디? 목 어깨 그죠 그죠 자 여기 겨드랑이를 번쩍 들어서 여기를 털어 주시면은 뭐가 좋다 입수가 빠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쓰레기통이라고 그러세요 그렇죠 그렇죠 쓰레기통 쓰레기통 두 군데요 하나 두 군데 한 군데 이건 못돼요 팔 안달 때는 있다 아 진짜 네 두 군데 한 군데 더 한 군데 더 빼주세요 비워주세요 비워야 더 채워지 비우고 채우자 네 방주까지도 채워야 되니까 피워주세요 네 그리고 많이 또 돌려주시는게 아까도 말씀하셨고 하셨듯이 계속 움직여주시고 돌려주시는게 너무너무 좋으세요 우리 운동기고 요새 많잖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거리마다 많죠 운동기 여기 돌리는 것도 많아요 공원에 많아요 공원에 많잖아요 근데 안하지만 어 이렇게 있다는 건 좋다는 얘기죠 뭐 자전거 이렇게 타는 것도 많잖아 허리 이렇게 하는 것도 많죠 그쵸 안 해보셨어요? 나만 해봤나? 하하하하 예 아까도 뒤로도 자꾸 펴주세요 여기 은근히 안 계시는 분들 많으세요 생각보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내려가 보고도 내려가 보고? 제가 지금은 허리가 안 좋아서 안 내려갔지만 이렇게 하셔라 하고 방법을 알려드리기 제가 좀 안 내려갔지만 이렇게 하셔라 하고 뒤로 자꾸 좌우로도 네네 쭉쭉쭉 이게 구부러진 어르신들이 대부분 있잖아요 이거 안 펴서 구부러주시는 분들 많으세요 우리는 펴지잖아요 그쵸? 근데 이게 안 펴지는 분들 은근히 많으세요 생각보다 지금부터 펴놔야지 그때도 쭉쭉 펼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쭉쭉쭉쭉 펴주세요 내려주시고 어깨 너무 가볍게 툭툭툭 항상 귀랑 어깨는 멀리 항상 멀리 앉아있어도 멀리 서있어도 멀리 긴장하시거나 하시면은 여기가 뭉치시고 결리시니까 항상 내 귀랑 어깨랑은 먼게 좋은거에요 멀수록 좋은거에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